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이 착하죠 그렇게들 전부 다 지금 알고 계시죠? 이 재심 영화처럼 그의 어떤 모습들이 낱낱이 파헤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빠가 괜찮아요? 몰래 봤어? 아 맞다 옛날에 석수족이었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거 안 하는데 이상하게 이 카메라만 보면 얘가 되게 열심히 해요 아니 진짜 나는 그냥 너무너무 소름이 돋아 이럴 때마다 형 연기자 나는 카메라 있으신지도 몰랐어요 방금 이렇게 해갖고 엎드라지 않아요? 그만해요 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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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봤어요? 때리지 마 하하하하 정우 형이랑은 사실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현장에서 봐왔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야 너 왜 자꾸 밤만 하냐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 대사 좀 웃겨가 하하하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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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많이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즐거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너무 어떻게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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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